시어워셔요? 그것도 안 쳐도 돼 시작했어? 네, 시작했는데 드립지우시 보면은 이제 아깝다 다음이? 네 네, 나왔어요? 시작했어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가 조금 더 다시 들어오셨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이회택, 하이! 안녕하세요, 이회택님 이회택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텐타스틱! 아잉? 이게 뭐지? 텐타스틱 텐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키노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제목은 펜타곤의 퇴근길 수다방이라고 적었지만 일단 처음 스타트는 키노의 수다방으로 갈까 해서 이제 제가 혼자서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펜타곤 메이커 할 때도 단독 V LIVE는 한 번도 같이 못해서 V LIVE를 혼자서 진행을 해본 적은 처음인데 해보는 적은 처음인 건데 오 예스, 조코석이 컴온! 뭔가 되게 그냥 다른 방송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그쵸? 와, 되네요? 아, 괜찮아요 지금 다른 형들은 후이 형이 이렇게 사탕도 먹고 조코석이가 커피 후이 형을 댓글 막 달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침에 광주 팬사인회를 갔다가 점심 점심쯤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대전으로 바로 넘어와서 방금 막 대전 공개 팬사인회를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숙소 A의 차 안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재밌는 캐릭터도 아니라서 재미없어서 금방금방 나가시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도 그리고 귀노 몸짱 그래도 제가 금방 귀노 사랑해! 제 옆에는 재밌는 형들이 많으니까 제가 재미없다 싶으면 야, 귀노 재밌어요! 재미없다 싶으면 저희 형들 인사를 한 명씩 시켜줄게요 일단 갑작스럽게 던이 형 한 번 인사해볼까요? 너무 갑작스럽았어 진짜 갑작스럽네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게요 급돈 하나, 둘, 셋, 텐타스틱 안녕하세요, 팬타옹입니다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노 부하의 인원입니다 캐노의 충실와 부하의 인원입니다 뭐하래? 영탁기입니다 캐노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형, 우리가 오랜만에 대전, 광주로 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광주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맞아 광주 제가 항상 이제 시골 제 본고장 갈 때 항상 거쳐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제가 맨날 거쳐가는 코스였는데 딱 내리고 이제 봤는데 이제 되게 정겨운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제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니까 어머니도 오랜만에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광주 유니버스 여러분들하고 여기 어디죠? 대전 대전 유니버스 여러분들하고 처음 뵀는데 다 똑같이 예쁘시더라고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원이 형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신원이 형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초코송이 맛있어요 초코송이 맛있어요 초코송이 맛있다고요? 초코송이 제가 초코송이 하나 먹어볼게요 이름 말해도 돼 이거? 다 완전 되죠 완전? 응 아 맞아 제가 대전에 딱 두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성심당을 들렀어요 성심당이라는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인데 이제 항상 같은 메뉴만 먹다가 이제 오늘은 그 대전 팬사인에 오신 팬분들께서 그... 야! 야!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나는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갑자기 내 얼굴이 서서히 나오니 이제 내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네 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메뉴들도 먹어보고 좋은 거 같아요 혹시 대전에 오시게 된다면 성심당 꼭 한번 들러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성이 형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렌터스틱 안녕하세요 패턴거입니다 다윈페 포! 빰! 내가 다시 키노타임으로 돌아와서 아유 저희 던이 형이 제가 사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던이 형을 부른 거였거든요 V LIVE 하면 댓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댓글을 읽어볼게요 사랑해요 우리 왕자들 후이 오빠 무슨 사탕 맛... 무슨 맛 사탕 먹어요? 저 조스바 사탕... 이라고 요새 그거 알아요? 수박바맛 아이스크림맛? 네 아이스크림맛 사탕 그거봐 응! 돼지바맛 사탕 있는 거 핫하다고 하던데 제가 한 박스 샀어요 신원이 형이 70개짜리를 난 비빔백! 사가지고... 난 메로나! 그거 맛있어요 키노 오빠 머리 색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4일 전에 한 번 더 탈색하고 염색을 했어요 오늘 사인회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많은 팬분들이 이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머리 색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보라색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했는데 사실 원래는 이런 보라색이 아니었는데 샴푸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많이 회색빛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저도 읽어볼게요 형구는 삭발해도 이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닐 거 같은데 그럼 삭발 한 번 가자! 신원이 형이 삭발 한 번 하래요 러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우석 오빠는 괜찮아요 아 이거 중요해요 우석이 안 되겠지 너무 괜찮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석이 형도 전화한 게 한 번 할까요? 안 그래도 아까 저희가 광주 팬사연에 끝나고 우석이는 아버님께서 저희 응원하러 와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석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배고프지? 괜찮아요 우석이 형 보고 싶어요 아... 후이 오빠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저만 보여드렸죠 오 안녕하세요 이게 그건가요 혹시? 후이 앱? 아닌가보네요? 보셨죠? 네 아무튼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혜택 타임 좋아요. 네 이제 키노타임은 조금 했으니까 후이 타임으로 한번 갈까요? 어떻게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핸드폰 드릴게요. 제가 후이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줌젤리를 맛있게 먹어줬다고 하셨는데 제가 젤리를 한 입 딱 배워물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왔으면. 혜택이. 후잉. 지금 6,000분이 벌써 저희를, 저의 이런 거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1만 개가 됐네요. 이건 좋아요를 못 누르는구나. 제가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펜타곤. 네. 감사합니다. 사인회. 오늘은 이제 광주대전 했고요. 이제 또 전국 각지에 계신 팬분들을 꼭 뵙고 싶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저희 활동을 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긴 한데 또 잠깐 쉬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은 또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뭐 해요 보통? 아 네. 그림을 그려? 저를 본다고요? 너봐. 너봐. 너 생각해. 너봐. 쉬는 시간에 너봐. 너봐. 나보는구나. 쉬는 시간에 돈 벌어요. 아이고. 펜토리 보고 펜타운 노래 듣고 저랑 키노는 또 쉬는 시간이라서 곡 작업을 한 번 같이 해보려고 또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요새. 열심히 곡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곡 작업을 한 번 같이 해보려고 또 내기를 하고 있죠. 어떤 컨셉으로 어떤 곡을 써야 또 저희 팬분들의 그런 기대감을 기대감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지 요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터키에서도 또 V LIVE를 보고 계시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필리핀도 계시고 일본어도 계시고 무적해. 저는 너무 많아요. 정말 고맙게 되는 건데 뭔가 진짜 복수거나 이런 거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약간 그런 저에게 이제 말씀해주시는 그런 단어가 좀 너무 과분해가지고 네. 우리 키노 요새 그거 하잖아요. 그거야. 키노베이션이라고 그거야. 키노베이션이라고 그거야. 키노베이션. 사운드 클라우드. 아 예. 사운드 클라우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팬분들이 사운드 클라우드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사운드 클라우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근데 팬더군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곡 쓰는 저로서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음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저 만들고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진짜 좋았거든요. 1위 뭐예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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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We are done. We are done. We are done. 뭐 할 거예요? 이상한 돈이라고. 그 아 we are done. 이거 같이 고민했던 건데 we are done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은 거친 단어인데 되게 잘 만들었다는데 네. 잘 어울려. we are done에서 던이 형이 사실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we are done. 완전 멋있죠. 이건 성심덩. 빵. 성심덩. 성심덩 빵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대전의 유명한 빵 중에 성심덩. 이제 홍석타임 한 번 볼까요? 네. 또 우리 홍석타임. 홍석타임입니다. 저도 몰래몰래 빵을 먹고 있었는데요. 신원님 미숙공격. 이야 빵이 맛있네. 빵이 아주 맛나요 여러분. 역시. 안녕하세요. 네. 진짜 맛있네요 빵이. 저희가 지금 밥 먹었어요. 오늘 팬사인회 와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광주에서 팬사인회를 끝내고 바로 대전 올라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울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팬 여러분이 또 센스 넘치게 저희 배고프지 말라고.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어 물론 대전에 더 다른 명물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팬분들이 오늘 저희를 위해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빵집 성심당에서 빵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사이좋게 네 거 내 거 안 하고 맛있게 나눠먹고 있습니다. 내 거야. 내 건데 왜 다 먹어. 네 거야 이게. 네 거 내 거 안 하고 사이좋게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음번 밥 먹었어요? 아니 아까 대전 팬사인회에서 막 여쭤보니까 못 먹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우리랑 똑같은 처지였지. 같이 대전 같이 광주 갔다가 대전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꼭 챙겨드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원이 기속공격. 안녕하세요. 그 혹시 지금 서울에 비 와요? 여기 서울 서울특별시 호우특보 떴거든요. 오 노 비 와요? 비 와요? 비 와요? 신원 타임 잠깐 하시죠. 깜짝 놀라겠다. 저 성식이랑 타르크 신원 타임 한번 갈까? 공장이죠. 어? 대박이죠. 그걸 지금 얘기했단 말이야? 나 쪼만 켜야 되지.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신원아 쪼만 켜야 돼. 신원아 쪼만 켜야 돼. 오오오. 신원입니다. 이거 한번 먹자. 아! 저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들고 왔잖아요. 뭐예요? 뭐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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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할래요? 뭐할래요? 키노? 키노 얘기? 아니요. 내 얘기? 제가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아가지고 키노를 한 번 돌탄을 모였거든요 그래서 본 아침은 또 컷션이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무섭이가 광주에 진짜 오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모르게 돼가지고 너무 본인도 아쉽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우석이는 아버지랑 수사 떨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석이를 대신해서 제가 잘 채워줄 것 같습니다 심은이 형 화면에서는 더 안 보여요 원래 안 보여 안 할래 조명 안 할래 알았어 알았어 네 여러분 아 진짜 안 보이구나 이거는 케잌? 이거 수수로 뜬! 이거를 케잌? 뜬! 네 그래가지고 지금 멤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뭘 막 막 뜯어먹고 있어요 두더기처럼 이거 진짜 케잌이야? 그래가지고 멤버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보세요 꺼내 꺼내주세요 와 타르트 진짜 맛있겠다 꺼내 주세요 형 우리 블랙 끝나고 나나 먹어요 그래도 방송 중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도 챙겨 먹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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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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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타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딱 이 분위기에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은 먹는 분위기 네? 먹는 분위기 먹는 분위기 로맨스 아니에요? 로맨스? 약간 로맨틱한 밤 드라이브라이드 듣기 좋은 음악 할까요? 처음 피어난 꽃처럼 싹을 틔우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좋은 느낌이네요 제가 큰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남차 남차요? 어 오케이 아 무라마사야 너무 좋아 아 무라마사 마사 형님 좋지 마사 안 들릴 것 같아 마사카 이거 원다이시인가요? 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무라마사의 원다이시인 노래입니다 무라마사 선배님 지금 선배님 한 얼마 전에 앨범을 내셨는데 안 들리나요? 아주 명반이에요 아주 명반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이 원다이트도 들어보시고 사실 저는 근데 요새 이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들려드릴게요 돌아가서 최고 잠시만요 저도 지금 노래 찾고 있어요 우리 머리색이 비슷해 여러분 네 자작곡 없어요? 자작곡이요? 자작곡 하나 풀 거 없어요? 저게 저 있어요 오 오 오 새가 날아오르면 오 오 표절 아니에요? 오 저기 어딨나 봐 아니네 날아오른다 이렇게 마무리는 거야 새 새 새 새야 제가 날아오르면 제가 그 많이 듣는 노래 중에 그 Little Do You Know 라는 노래가 있어요 Little Do You Know 원곡은 알렉스랑 시에라가 부른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 리믹스를 듣는데 리믹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믹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재밌게 잘 닿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아온다 시원하게 잘 닿아주셔야죠 이준 시리에 아름다운 브이앱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 명이 넘으신 것 같아요 후이 오빠 보기 좋으세요 보기 좋으세요 보기 좋으신 거 보시죠 댓글 한번 읽고 가요 네, 댓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읽고 가는 거죠?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도 읽었어요 진짜 예측 불화의 사람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후이 형이랑 네 부자 되세요, 우체국 편지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아요 최서연 님이 B2B 선배님이랑 친하냐고 아유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원래 뭐지? 데뷔 초 때는 사실은 또 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맞아요 그렇게 막 뭔가 많이 친하지는 않았었는데 여길래 또 많이 뵙고 얘기도 많이 듣고 조언도 많이 굴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음원 나올 때마다 막 형들이 막 응원 글 올려주시고 브이앱에서도 언급해 주시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은광이 형, 우빈혁이 형, 이룬이 형 장섭이 형, 현식이 형 다 진짜 동근이 형, 성지이 형 다 저희 응원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저희 이번에 팬토리 비하인드에서도 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B2B 선배님들 대기실에서 좀 되게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방송이 조금 나가가지고 아쉬웠어요 네 다음 예난이가 돌아왔는데 어떻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 예난이가 또 잠깐의 휴식 휴식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쵸 휴식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팬분들 뵈니까 너무 좀 행복해하더라고요 네 형! 우석이한테 카톡 왔어요 우석이한테 카톡 왔어요? 우석이한테 카톡 왔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V LIVE 잘 보고 있습니다 V LIVE라고 카톡에 왔다고 합니다 우석아 우석아 보고 싶다 사랑한다 우석아 형 안 나온다 신현이 형 나온다 신현이 형 우석아 형 잘 있다 우석아 해리 스타일리스 보러 가자 아무튼 저희 또 멤버들이 이제 또 우석이까지 또 빠르게 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면 또 이제 완전체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께 펜타곤의 완전체 꼭 빠른 시즌에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진짜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완전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저희 팬분들도 진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은 유니버스 우리 신현이 형이 마지막으로 들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케이 사랑해요 유니버스 사랑해요 유니버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도 평화로운 VM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의 마무리를 하러 다시 숙소로 갑니다 여러분도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여러분 저희 기다려주시면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팬타운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팬타운이었습니다 안녕 저 맞춰줄게요 안 되나? 뭐 안 가? 근데 이거 어떻게 끄더라? 네모 네모 조금만 이따 크면 우측 상단 조금만 3초만 있다가 볼까요? 3 2 1 고생쓰 I'm done